부동산. 우리가 부족했고 실패했다고 그건 인정합니다. 부동산은. 24번의 정책을 했지만 아무튼 부동산 가격이 올랐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간신히 강남의 3월부터 보면 강남 집값이 안정하향성이 들어갔거든요. 저는 부동산 정책의 가장 중심되는 판단 기준은 강남 집값이라고 봅니다. 일단 그게 안정이 되고 하향 추세로 들어가면 진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데 기조화 방향은 저는 맞고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가 지금 일부에서 많은 분들이 제기하고 있는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청년이나 신혼부부나 이런 분들 중년까지도 대출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저는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우리가 솔직히 이거는 여기까지 살피지 못하고 해서 이거는 잘못됐습니다. 이건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금에 대해서도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저는 좀 신중하게 저희들이 좀 논의를 해서 정말 필요하다면 필요한 분야는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오세훈 후보가 한강변 또 북한산 도봉산 밑에 고도 제한을 다 풀어서 아파트 개발하겠다. 부추겨 가지고 하니까 지금 재개발 재건축은 막 하루에 1억 3억 이렇게 오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는 사실 부동산 문제도 어떻게 보면 여야가 좀 함께 이 문제는 좀 함께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공급은 문제없다고 그러다가 이사 대책에서 바뀌었잖아요. 정책 기조가. 그전까지는 왜 그랬던 겁니까? 네. 아시지만 우리가 2016년 17년 이때 보면 1년에 수도권에 공급되는 물량이 15만 16만 호였습니다. 그러다가 18, 19, 20년에는 20만 호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때보다 공급이 많았죠. 그걸 약간 우리가 잘못 판단했다는 것은 이게 이제 세계적인 유동성들이 풍부해지면서 또 코로나 때 이 소득 양극화가 더 심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요가 확 늘었던 거죠. 그런데 사실 아시지만 아파트는 우리가 부지를 확보해서 집 짓는 데만 한 3년 걸리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뭐 그런 거고요. 솔직히 말해서 부동산 가격을 저희가 좀 이렇게 정책을 할 때 이게 시차를 좀 놓쳤다거나 대표적인 게 이제 대출 가지고 이제 좀 규제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뭐 소위 dsr이라는 거 이런 조치를 지금 한 6개월 전 1년 전에 더 강력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사이에 더군다나 이제 거의 금리가 막 거의 이제 제로 금리 이게 이러다 보니까 이게 뭐 갭 투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상당 기간 방치를 했던 거죠. 거기다가 또 임대사업자들이 이거를 사실은 뭐 수백 채까지 사고 무슨 법인이 막 이렇게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집을 사고 이런 것들에 대한 조치가 신속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잘못됐다는 거죠. 저는 뭐 그건 국민들한테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이제 그래서 임대차 사업에 대한 어떤 그런 특혜도 다 없앴지 않습니까? 그 여야 없이 좀 또 시민들과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야 되고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공공임대주택이라든지 청년들의 임대주택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많이 공급하도록 이번에 계획이 설계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발 좀 이걸 지켜서 지금 저희가 2027년까지 200만 호입니다. 23년도부터 이제 첫 번째 성과가 나올 겁니다. 부동산 얘기하려면 밤을 새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시간에 좀 유연성이 있는 유튜브 방송이라도 굉장히 정말 부동산에 대해서 할 말이 많아요. 부동산은 그냥 도브상관 혹시 하시고 싶으셨어요? 아니 저 시켜주면 제가 저는 정말 우선 국민들한테 정말 우리들의 솔직한 것을 다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